쫄았어 막 페리칼한테 내포대로 스피터같은 애래 야 이게 게임이 한글화도 되있고 꽤 저거하네 잘 되어있네 얼마 전에 된거같은데 나할때는 한글화 없었어 잠깐 조금 구분 한글화라 그래야되나? 어 방울아 여기 엄청 많아 잠깐만 여기도 장난아니야 각자살아 각자살아 갈게 지원갈게 꼭 갈게 얘들 왜 계속 나와 어 잠깐만 페리카나 만났어 페리카나 만났어 어 그럼 나와서 갈게 어 각자살 어 마브라 여기 아닌거같에 어 잠깐만 나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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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있어 어 다 죽였네 아냐아냐아냐아냐 너 아래아래서 깜짝 놀랄거야 아마 잠깐만 얘가 안죽었어 아직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저기 저기 아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켜 오우 쉣 여보세요 나 두개밖에 없어 다 어디갔어 다 어디다 버리고 왔어 머리다 버리고 방금 형이 먹었으니까 형 나한테 본능적으로 한개밖에 없지라 얘기한거 아냐 맞아 아냐 와 저거 뭐야 빨리 마브라 빨리 가 형 확실하게 내가 억울한다 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죽음 아이씨 아 무기먹으려다가 근데 거기서 한마리씩 잡아 거기서 한마리씩 잡아 위로 올라가면 안된다 위로 올라가면 안돼 여기서 내가 억울할게 나 왜 삼지창에 하나밖에 없지 여기 밑에 개많어 내 쪽에 개많은데 여기서 한마리씩 잡고 빼가 형한테 간다 형한테 간다 형한테 간다 어딜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잘 싸운다 금방 갈게 와 개빡세 여기 진짜 빡세 좋은 인생이었다 너 지금 타깃차 하나도 없지 없지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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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있어 잠깐만 3개 내봤을때는 여기에 템이 다있는거 같애 그러니까 여길 못가게 하는거지 어 내가 잡아줬어 아이고 이러 오지마 이 미친놈아 그렇지 여기 없는데 더이상 아 또 돌아가는 길이 있네 진짜? 길가려고 여기를 온거여? 어 뭐야 그럼 그냥 위로 갔으면 됐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죽은게 아니었구나 пу Depression 오 어 아 나iner 오 오 오 마첼대가 스폰 될거라고 오오 내가 잡을께 오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1950 오오오오 아 저거 뭐야 ping 나 때려갔어. 어 나 봤어 봤어. 죽어라 죽었다 죽었다. 한마리가 아니야. 진짜. 아 근데 빡세니까 재밌다. 빡세니까 재밌어. 어 잠깐만 잠깐만. 페리카나 페리카나. 페리카나 죽임. 참 밟지마 밟지마. 밟지 말라구요. 어 드라이버 있다. 오 나 지금 드라이버 먹었다. 어 잠깐만. 내가 죽일게. 자오케이. 여 하는데요. 요거 먹어. 가자 위에 올라가자. 왜이렇게 가까워 화면이 그러니까 이럴때 VT를 눌러주라고 나일론실 먹었고 우리 하나도 안먹어줬어 주 미션을 뭐지 알루미는 목발 뭐 다른거 먹었고 이방이 없나보다 옆집에 있나보다 초콜릿 하나 먹어야겠고 어 무서워 캐릭터가 배가 엄청 고프대 밥먹어 밥 근데 아예 배고프면 어떻게돼? 죽는건가? 글쎄 이거 다시 살아나도 저런건 안차는거같은데 어 잠깐만 거의 왼쪽에 가는 길이 있다 어어 여기 여기 집있어 방있어 방 근데 먹을건 없어 미션 설명이 나온거라서 죽어요 미션 설명이 나온거라서 죽어요 영원히 영원히 못살아요 그러면 그니까 뭐라고 해야되지 아예 그냥 게임 끝나버리는건가요? 트라이가 안되는건가요? 트라이가 안되는건가요? 여기는 트라이를 해도 체력이 다시 살아나도 체력이 그대도더라고 오 퍽이랑 갈장같은걸 죽는다는데 다시 할순 있어도 그거는 그냥 게임 끝나는거에요? 게임 오버요? 오 오 피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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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이 아예 진행이 안되는거에요? 로드가 안되는거에요? 나 그걸 물어보는건데 어 망했어 삼시장 다 날라갔어 한개 남았어 애졌네 형 여기있어 여기 하나 먹어 아 어디갔어 아 그건 아니야? 아 그럼 로드되면 상관없어 죽어도 그러면 아 난 로드되냐 그게 궁금했던거지 세이브로드가 되는지 진행은 돼 아 어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어? 개도있어? 오케이 이게 이게 이쪽에 이쪽에 길있다 거기에 그냥 끊어진거같은데 길이 아니야 여기 집있어 집 어 근데 아이템은 없어 어 잠깐만 뭐있다 하약 갖고와 오케이 그거먹고 잠깐만 크흡 어 채팅이 안되지 어 암마 그렇지 우와 뭐지 좀비 우리가 다 쓰고간거 아니었나 여기 한글이 안써지네 어디에? 스팀에 누가 뭐 왜 방송 안하냐 어 뭐야 어 형 나 치임 나 치임 어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어 어 나 치임 잠깐만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형 나 땜에 맞은거 아니지 어 잠깐만 여기 미친 어 뭐지? 나를 삼지창이 4개지?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삼지창 사라졌다 몇개있어 너? 나 두개 어 그럼 나한테 한개있나봐 저기 12시로 가자 12시 우리 여기 집안엔 다 털었나? 뭐야 또 아 미친 12시 오케이 요슈아님 팔로 고맙습니다 오 오 오 미친 아 할로 해주셨구나 방금 스팀 있으신 분 땡큐 아 아 아 뭐야 오 뭐야 깜짝이야 오아 잠깐만 나 피도 없어 이제 형 이제 치료좀 해봐 어 나 나 치료 치료한거 다쳤어 동대를 여기 진짜 빡센거 같아 오 잠깐만 오 뭐야 한방에 안 죽는단 말이야 내가 적어줄게 약초 보내줄게 오케이 그거 만들어서 보내줄게 여기 뭐 하나있는데 여기? 아 더있네 와 왜이렇게 많아 여기 한마리다 한마리다 그렇지 아 이거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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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야 이게? 어 씨 붕대 어딨냐 됐다 형 나한테 붙어봐 10m 이내에 줘야된대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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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껐다 켜야돼 껐다 켜야돼 껐다 켜야돼 껐다 켜야된다고? 응 차를 껐다 켜야돼 됐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감고 어디서 한 씨 쪽이네 한 씨 쪽 한 씨 쪽 한 씨 쪽?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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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 이제 천천히 가 어우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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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여기 여기 창 하나 있다 아싸 나이스 아 우리가 버려둔 게 거기서 나오나 어 여기도 있네 형 여기 창 먹어 여기 창 먹어 나 먹는다 나 네 개야 나 네 개야 아 오케이 버려둔 게 있나본데 펠리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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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뱉는다 침 뱉는다 어 오케이 한 씨 쪽에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한 씨 쪽이라 그랬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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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씨 쪽에 아무것도 없다고? 어 여기가 한 씨 쪽이잖아 누가 한 씨라 그랬어 데려와 그러면 그러면 다섯 씨로 갑시다 템 많아요 템 많아요 강철나사 오지게 나오네 어 뭐야 뭐 어 뭐지 어 미친 개니 미안해 허레르 우아아아 오 베리칸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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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어? 깜놀 깜놀 야 여기서 뭐여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오오오오오 오오 살았어 아직도 살았어 와 미친 체력 개다름 어 뭐야 아 좀비 좀비가 입구에 지키고 있네 당연히 들어갈 게 없는 줄 알았어 아 아 시즈닝 감사드립니다 얘 뭐야 신즈닝 5천원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즈닝 올라가자 올라가자 진짜 나는 신즈닝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저렇게 진짜 살아있는 뭐라 그래야 될까 진짜 오래됐어 2년 된 것 같아 신즈닝 그래 그만큼인가 되게 오래되셨지 이집에 있나보다 이집에 뭔가 한집에 가만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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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가만있어봐 뭐야 아 새구나 아 형새구나 아 헤리카나인줄 아 신즈닝 감사합니다 올라와보자 올라와보자 망치먹었고 망치먹었고 애졌다 한개도 안모아줬어 어 그 어디지? 어디지? 야 내려봐봐 내려봐봐 여기가 아닌데 일단 좀비를 다 잡은 것 같으니까 그 안에 아 잠깐만 거기서 나오는게 아니라 열쇠를 얻고 그걸로 올 때 본 아 올 때 본 뭘 열어야 된데 그 안에 다 있대 이 안에? 잠깐만 여기 좀비있다 이 안에 열쇠가 있다고? 우리 아까 뭐 하나 먹긴 먹었는데 이 안에 있다고? 템창 봐봐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없어 나한테 강철 자물쇠 나 하나 먹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건가요? 이 상담이 아닌거 아냐? 저 왼쪽에 있는 상담 아냐? 강철 자물쇠 하나 더 먹었어 나 여기 하나 있었어 안에 그럼 맞나본데 내가 먹은게 보안실 열쇠가 있대 보안실 열쇠가 그래? 미안해? 야 근데 열쇠가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 어 진짜 진짜 안보여요 갑자기 F키가 생겨가지고 아는 그런 느낌? 그럼 여기있나요? 여기서 벌릴 것 같은데 여기서 상점에 있는게 아니라 좀비들 죽으면 그걸 떨어뜨린다구요? 아 그럼 아직 우리가 그 좀비를 못 만났네 그러네 우리가 필살 루팅했는데 애지게 죽이고 다녔는데 아직 그럼 내가 아까 아까 그 주차장 한 번 가볼게 여기 여기 아 그래 거기 있을 가능성 크다 그래 그래 솔직히 여기가 제일 많았잖아 깔끔한데? 기계가 너무 깔끔한데? 완전 깔끔한데 여기 좀비 없었던 것 같은데 시체조차 없어 여기 유일하게 불 켜진 강철문이 있다고 시작 지점 쪽에 주차장에 대량 악살한 곳에서 안되신 곳일 수도 있어요 여긴데 안 돼 그래도 그러면 다시 가보자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 아니야 우리 그러게 우리 삼지창을 너무 많이 소비했어 아니니까 내 말은 다시 저거 하자는게 아니라 시작 지점으로 가자고 올라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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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형 일로와 봐 이게 바다야 이러고 있어 막 이러고 있어 막 willen 바다 가네 바로? 야 바다 그래픽 생각보다 괜찮다 형 여기 집값이 비싼데 였네 조 밀세상만 알았네 왜왜왜왜왜왜왜 왜 이번에 활 5개 만들었어 아 형 왜 그래 진짜 으하하하 활 언제까지 만들까요 도대체 아니 미치겄네 뭐 만들려다 활 만드는거야 도대체 아 약 만들다가 활을 만든다구요? 어 오지마 오 야여기여기여기 마모야 살려줘 어 나 갈게 나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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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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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애줬다 애줬다 으아아악 어 역 쓰러졌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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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 긁어먹어 누가 나 긁어먹어 나 갈게 나 갈게 어 이거 먹지마 내꺼니까 알았어? 아니 나 한개야 나 지금 한개 있어 알았어? 인간 인간을 죽여야겠네 저거 하하하하하하 어이 트럴이 아 이문이다 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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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나 여기여기여기 어디여기여기여기 여기 보안실이야? 비켜봐 비켜봐 자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라는거야 한국은 어디 문 열때 무조건 먼저 가야돼 알았어? 어깨빵이야 어깨빵 무조건 어깨빵이야 이 집인거 같아 왠지 느낌이 그래 지금 나도 약간 강철빵 강철비스톤 나오 알루미노폼 나오 자 전기모터만 있으면 된다 여기네 어 찾았다 아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에 한번 가보자고 처음 있는대로 여기 봐봐 여기 아 여기 형 여기 자물쇠 딸수있나 봐봐 전기모터 여기따봐 여기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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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식 스페어 나오는거 아냐? 뭐 났어 야 근데 우리 무심한거 나왔어 강철비스톤 나오고 과하게 나오는템이 조절식 피스톤을 못먹었어 조절식 스패너를 못먹었어 아 그러네 저건 뭐 보조니까 그냥 버리고 가는거 어때 저게 왠지 제작할템일거 같은데 제작할 수 있게 만드는거 같은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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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늦었어 이거 아니야 그렇게 10초 뒤 걔 중요한템이라는걸 알려주는 채팅이 올라오고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상자안에 있을거라구요? 아이 미친 상자 깐는데 깐는데 없었어 거기 말고 다른 상자 아니야? 그럼 뭐 늦었어 이미 이미 늦었으 이미 늦었으 이미 늦었으 밖에 차트렁크 안에 있대 그게 아 미친 이미 늦었으 이미 늦었어 그게 중요한건가요 그게? 뭐래? 그냥 별말 안하던데 어 그래? 뒤통수 칠거 아니냐고 물었어 자 오늘 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확실해졌대 익명의 생존자가 무선으로 접촉해서 자기 어 야 얘 얘 호각 목숨에 큰 위험이 있다는 제보를 해왔어 아아 너 청부살인 날아간다 뭐 이런것들 그래서 접선지역에 와야지 지가 일개준다 그래서 이제 우리보고 가래 아 이새끼 쓰레기네 어 이거 쓰레기였네 우리보고 우리보고 몸빵하라는거네 어 쓰레기인데 이거 어 갑시다 어 나 미안해 나 공대 하나 안감고 왔어 근데 나 지금 나 너무 배고픈데 일로왔네 밥줄게 밥 많아 개 많아 어 잠깐만 나 진통되어있네 어 자 기다려봐 아 미친네 내가 먹어버렸네 자 이거 먹고 어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어 야야 감사합니다 이것도 먹어 야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버려야겠다 아 좀 가벼워졌다 초콜릿바 어 초콜릿바 개피로해 많이 쳐드셨네요 문이 어 지금 캠프 하나 더 강화하려면 어디까지 해야됩니까 캠프를 강화한다고 지금 뭐 캠프 강화하려면 뭐 강철 철판 그거 필요하다며 아 그거 캠프를 강화하는게 아니라 무기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응 잠깐만 그건 나가서 확인돼 아 그래 일단 일단 이거 지내 응 뭐야 펜? 펜이 뭐야? 사람 찾으란건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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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가서 싸우려다가 아 어 내가 어그로 할게 어그로 좋아 간만 어 내 아이템 다 먹었나? 됐다 어 너 뭐 뚫라? 아 뭐 뚫는구나 이거 가자 아씨 붕대하나 만든거지 장비 뭐지? 뭐지? 어 아 뭐 아무.. 어 있다 있다 어디? 잠깐만 뒤에 준비 오는거 아냐? 아 위에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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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이 같애 2층 2층 오케이 아니 말고 좀비 소리 아 밑에 있네 밑에 있어 그래? 이거는 이 게임은 같이 해야될거같애 같이 뭐를 혼자 하면 아마 재미없을거야 이 게임 말이야 이거 혼자 하면 솔직히 심도잼이지 혼자 해도 재미있을거 같긴해 스토리 보는 맛에 하는건 하겠는데 원래 생존 게임은 혼자 하는 맛이야? 아니지 맞아 같이 하는 맛이지 혼자 하면 그게 무슨 재미야 그래 생존 게임 혼자 하면 무슨 재미야 생존 게임이 왜 다 멀티가 되겠어 같이 비명질이라고 만든거지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뭐 건드렸지 비즈는 왜이래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 나 파밍하고 나와봐 나와봐 잠깐만 내 삼지창만 먹고 갈게 어어 어어 또 누웠어 방금 가 아 나 체력이 없어가지고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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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혼자 해서 50까지 찍었어 혼자 해서 50까지 찍었어 친구 없어요? 하하하하하하 친구 없어? 어어어 아하 나 진짜 나한테 왜이래 얘네들 왜 나한테 이래 힘내방사 장인어른 제가 빚 갚는다 했잖아요 힘내방사 장인어른 제가 빚 갚는다 했잖아요 제가 힘내방사 장인어른 제가 빚 갚는다 했잖아요 제가 어 이쪽으로 나가야되는데 이것도 어디 건물 위로 올라가야되는거 아니야? 일로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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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올라가는 길이잖아 올라가서 아까처럼 떨어지는거 같은데 아 이쪽 아니야? 아 뭔지 알았다 이쪽이야 이쪽 아아 이게 멀티라면 캐스팅 아 아아아아 여기 아니야 마구나 야 근데 어 왼쪽을 뛰면 돼 잠깐만 아아 형도 실패했어? 왼쪽을 뛰면 돼 왼쪽으로 그래 왼쪽이잖아 여기 아니야 어디야? 형 바보야? 나 쪼금 이따 갈게 마구나 아 지금 이거 페리카나가 죽였다 부모 죽였어 나 쪼금 이따 갈게 근데 오세요 야 페리카나 앞에 페리카나 앞에 더 있어 페리카나 페리카나 잠깐만 형 형형형 웰시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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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 대중소 그렇지 대중소 따 버려 어? 어? 아 나 벌받음 어 너 벌받음 어 나 벌받음 어 나 벌받음 너의 죄를 사하노라 어 고맙습니다 아 또 있네 와우 어 나 또 두근두근거려 조졌다 조졌다 형 나도 장난아니야 지금 이 동네 이 동네는 어떻게 되는게 그게 없냐 약초가 없냐 뭔가 지금 나 문제가 있는데 초점 채우는게 걔 느린데 아 진통제 먹어야겠다 오 일어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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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템이 있었던거 같은데 아 분명히 약초가 있을텐데 분명히 아 분명히 약초가 없을리가 없는데 이거 아 진통제를 먹었더니 좀 낫긴하다 아 어 짚레이너님 이거 왜 제 초점이 이렇게 느리죠? 이거 뭐 때문에 이런거에요? 뭔가 빨강색 저거 들어와서 그런거 같은데 어 여 난 살았다 어 난 살았어 난 살았어 난 살았어 뭐 뭐 뭐 나도 나도 살아있는데 뭘 야 intimid자 unters 야야 야 야야 야 야 야야 형이 그걸 정말 어떠케 너 일부러 그랬잖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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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중! 소! 태! 중! 소! 태! 중! 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다 처리 없네 다 처리야 어땠어?